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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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 부분이야 터지는 부분 제일 앞에 나와 그때는 어떻게 질러줘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질러줘야 돼 울지 모름 삼키면 안 돼요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질러줘야 돼요 알았죠 자 입을 크게 호흡을 담고 불러주셔야 돼요 그럼 퀄리건 누가 이렇게 치워줘 그렇지 하동주가 다 치워줄게 내가 내가 다 치워줄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실 때 삼키는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마음속에 엉어리가 풀리질 않아 아셨죠 네 2 3 4 미안해요 아프게 했어 3 4 3 4 4 5 5 6 5 5 6 7 8 6 7 6 6 7 7 7 8 8 10 11 10 12 12 12 12 12 10 12 12 12 12 Rebel 13 14 16 16 자 숨쉬고 돌아서서 자 숨쉬고 그때 내 앞에서 울지 말아요 박수 이야 이런 식으로 불러줘야 돼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 표정 좀 바꿔봐 칭찬하든지 말든지 그냥 옆에 있는 짝지한테 울지 말아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렇지 네 이쪽 오면 안해 대단해요 시작 그렇지 네 칭찬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저번주에 무슨 노래 배웠어요? 둘 셋 넷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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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박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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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nch 잭 f 오우 여긴 어버버버버 랑성라인과 춤을 추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 그렇지. 이거야 이거. 똑같아. 템포가 똑같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똑같아, 똑같아.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표현의 모션만 바꾸면 돼요. 허리에 손을 엉덩이에 올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반대로 sempre had a heart one, two,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슴 아파지도 말아요 돌아서서 돌아요 뱅뱅기마요 왜 내 앞에서 울지 말아요 날을 떠나가요 그렇지! 지금부터 멜로디가 전개되나요? 정말 나를 떠나가나요? 소리를 작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작게 하니깐 여러분 작아졌어 안 작아졌어? 소리는 작아졌는데 입까지 작아졌어 입이 작아지면 돼 안 돼? 그렇지 입은 크게 찢어져야 돼 어떻게 하라고? 알았어! 찢어져야 돼 시작 정말 나를 떠나가나요? 셋 넷 둘 조금만 더 기대해 셋 넷 문자가 될 수는 없겠죠 셋 넷 이제 다시 볼 수 없겠죠 셋 넷 둘 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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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셋 사랑하고 떠나가요 둘 셋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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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박수 이야 정말 잘 부르셨어요 모두 쉽게 떠나갑니다 당신이 어둘면 자, 전문가 자, 어디 어디 쏟아 멋있는 당신을 생각하며 가슴을 처쳐 가슴을 촘 이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